뭐... 그게 아닌데... 건빨? 어? 엄마? 그래서 다이어트하면 또... 대연아우를 딱 한 500만원 주고 그지? 전화만 받기 3시간씩 거래처 조지는 정도로... 인형 1km 70km 과속단속하는 디오다 연 연 연 그래 이렇게 딱 가서 슈퍼바이저가 되는거지... 내가 여행사하고... 내가 여행사하고... 아버님이 저 흑돼지하고... 딱 좋은데... 아 오늘 춘세 또 난리났었다네... 난리났어... 매장이 너무 작아서... 테이블만 한 10개 되면 죽었어... 테이블를 좀 늘려야 하는데... 어려워... 아... 역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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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역시... 아... 아... 이사를 갈색으로 해야지... 아... 그렇지... 500m 앞... 70km... 돌운박질하는 차들 단속하는 데는... 돌을 낙하지 마라... 꼬딱꼬딱 천천히 갑사...